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최근 래퍼 도끼가 방송에 출연해 호텔로 이사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이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 이 호텔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도끼가 지내고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는 한국판 마리나 베이센지로 불리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플렉스로 고층 타워 3개의 동이 이어져 있고 각종 레스토랑과 쇼핑,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끼가 묶는 곳은 그랜드 머큐에 딱 두 곳밖에 없는 약 128평의 펜트하우스로 객실당 1박의 가격은 680만원 한 달 약 2억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겐 다른 호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미니티를 제공하는데요 펜트하우스 전용 버틀러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국, 네덜란드 여왕의 황실과 각국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비스타 알레그레 제품의 테이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장 등 총 11개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호텔에서는 드래곤시티가 자랑하는 스카이킹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4층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실내 수영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카이킹덤뿐만이 아닌 31층에 위치한 킹스베케이션에선 유럽의 클럽 문화를 느낄 수 있고 32층에 위치한 퀸즈가든에선 도심 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가든테라스와 오픈키친바가 있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33층에 위치한 스파이엔 파티룸엔 4가지 컨셉의 프라이빗 파티룸이 준비되어 있어 생일이나 행사 등 다양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고 34층에 위치한 스카이비치는 루프탑 바까지 있어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 호텔은 모든 고객층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큰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니 펜트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